얼굴은 제가 씹다 뱉은 수제배같이 생겼어도 목소리 하나는 정말로 백만불짜리라고 그래요. 목소리 좋죠? 제가 이렇게 강론을 잘 못해도 할머니들이 제 손을 꼭 잡고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너무 강론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게 강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 톤이 이렇게 대중한테 귀에 쏙쏙 들어가는 톤이에요. 얼굴은 씹다 뱉은 수제배같이 생겼어도 목소리 좋은 건 신부한테는 최고 선물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얼굴 못생긴 거 이거 원망한들 이거 다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제가 키가 1m 원래는 67이었어요. 그런데 30대 후반이 되니까 66으로 줄어들더라고? 요즘 재보니까 65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꾸 이게 쭈그러들어 키가. 내가 키가 1m 70이 안 넘는다고 원망한들 다시 늘어납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머리가 깡통이야. 그런데 아무리 두들겨 팬다고 걔가 똑똑한 놈 됩니까? 한 번 깡통은 영원한 깡통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 깡통인 현실은 무시하고 내 희망이 서울대학이라고 애를 괴롭히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내가 자식 공부 열심히 시키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처럼 좋은 아파트 환경 좋은 데 가서 사는 이유도 다 뭐예요?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돈을 쓰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들어가려고?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그래갖고 서울대학이 몇 퍼센트 들어가요? 1%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99%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난 불행하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부모는 내가 서울대학에 들여보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버렸는데 내 자식이 서울대학 못 가고 저 지방 무슨 3대학에 들어갔어. 그럼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 부모도 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도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하고. 그럼 서울대학 들어가는 애는 행복하냐? 밥 먹고 공부만 해갖고 20살 때까지 공부만 해갖고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애는 행복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직장이 겨우 들어가. 이제는 20대 백수 천지입니다. 아예 직장 들어가는 걸 포기해요. 길이 없으니까. 그럼 죽어라고 에너지는 젊은 청춘은 청춘대로 날리고 20대는 공부해갖고 취직도 못하고. 그래갖고 결혼해갖고 55세까지 어떻게 합니까? 또 애 교육시켜야지. 또 내가 얼마 전에 그 어느 용인에 있는 유치원에 엄마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갔는데 너무너무 그 원장수님한테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 유치원 애들한테 그 유치원이 제가 보기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당도 넓고 시선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 유치원에서 다른 유치원으로 간대요. 영어 때문에. 그 유치원은 영어를 안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여기를 보내야 되느냐 저걸 보내야 되느냐 얼마 전에 여기 저기 뭐야 반포 본당에서 여기 와서 피정을 했는데 아주 중국집 유명한 중국집 하는 사장님이 여기 왔어요. 신부님 정말로 그 부모들이 와갖고 애들 스케줄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자기가 없는 거야. 오로지 누구한테만 매달려 있는 거야? 자식한테만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55세까지 했는데 서울대학은커녕 무슨 제3대학에 들었어. 본인도 불행해. 그리고 이제 이러고 딱 죽으면 좋은데 이게 죽지도 않네. 100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행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178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102등이야. 거의 꼴등이야 꼴등.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안 행복하다고 그러는 게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영국 BBC에서 진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10가지 물론 제가 한 3, 4가지는 바꿨지만 10가지를 실시를 하고 나니까 딱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세상이 행복한지 난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에는 10가지를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하면은 분명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이 아프면 뭐든지 귀찮습니다. 몸이 아프면 자신감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돈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면 돼요? 운동하면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몸 안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줘야 돼. 몸 안에 산소를. 그러면은 모든 기관이 다 좋아져요. 산소 공급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걷는 거. 산에 가는 거. 그리고 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들 스트레칭하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돈이 있다. 수영장 가는 거. 수영장 가는 거 참 좋아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그랬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저도 원래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 동창들이 나부로 40살 네가 넘어서 살면은 이별여행 가준다고 그랬어요. 세계 이별여행.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았거든. 그리고 내가 보좌신부 때도 교우들이 나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수영을 하면서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영하면서. 지금 수영장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쉬고 돕니다. 한 번도 안 쉬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들 투자하면은. 그걸 이제 그런 건강에 자신이 생기니까 요즘은 뭐를 해요?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이게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보는 건 30%예요. 70%는 어디 가 있어요? 바다에 가 있어요. 바다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아름답고 신비해요.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옛날에는 꿈도 못 꿨죠. 제가 바다에 들어간다는 건 꿈도 못 꿨. 나 하나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요. 건강에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건강이야. 여러분 오늘 당장에 집에 가서 신부님 지금 애 키우고 너무 돈이 좀 빠듯합니다.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집에 가서 학원 끊어요. 애들 학원. 학원만 끊으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 돈이 생겨요. 그 돈 가져와서 여러분들 건강 먼저 챙기세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뭐 해라? 운동해라. 두 번째 감사해라. 이거 참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루에 다섯 가지씩 감사라는 거예요. 하루에 다섯 가지씩. 저는요. 얼굴은 제가 씹다 뱉은 수제배 같이 생겼어도 목소리 하나는 정말로 백만 불짜리라고 그래요. 목소리 좋죠? 제가 이렇게 강론을 잘 못해도 할머니들이 제 손을 꼭 잡고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너무 강론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게 강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 톤이 이렇게 대중한테 귀에 쏙쏙 들어가는 톤이에요. 얼굴은 씹다 뱉은 수제배 같이 생겼어도 목소리 좋은 건 신부한테는 최고 선물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얼굴 못생긴 거 이거 원망한들 이거 다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제가 키가 1m 원래는 67이었어요. 그런데 30대 후반이 되니까 66으로 줄어들더라고. 요즘 재보니까 65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꾸 이게 쭈그러들어 키가. 내가 키가 1m 70이 안 넘는다고 원망한들 다시 늘어납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머리가 깡통이야. 그런데 아무리 두들겨 팬다고 걔가 똑똑한 놈 됩니까? 한 번 깡통은 영원한 깡통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 깡통인 현실은 무시하고 내 희망이 서울대학이라고 애를 괴롭히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나라를 한 바퀴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강릉 앞바다에 딱 도착을 했는데 새벽에 태양이 뜨는데요. 구름 한 점 없는 바다에서 태양이 뜨는데요. 불덩어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 전 지금도 그걸 보여주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런 태양 보신 적 있으세요? 3대가 공을 쏴야지 봅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도 잘 못 봐요. 왜냐하면 뛸 때 항상 구름이 이렇게 깔려 있지 그냥 맨 바다가 있기는 그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막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하느님께서 그 태양을 보여주실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저는 맨날 수원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인사. 이렇게 목소리 좋게 놔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었어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세렌게티 초원을 갔어요. 세렌게티 초원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한 평야예요. 딱 한눈에 펼쳐져요. 믿어지지가 않죠? 가서 보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학원만 안 보내면 다 생깁니다. 학원만 안 보내면 다 생겨요. 그런데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딱 펼쳐졌는데 마침 누때 이동 시기에 우리가 같이 다니는 것하고 맞물렸어요. 200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200만 마리 상상이 가요? 그 푸른 초원에 누때 200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내가 하느님이 창조의 세상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억울한 것, 분한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도움 돼요? 우리가 습관을 잘못 길렀어요. 우리 할머니들 나하고 대화 꼭 해보면 내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럼 꼭 대동화 전쟁부터 억울하고 분한 것만 다 나열한단 말이야. 그럼 그 인생 행복하겠어요?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거. 여러분들 아이가 첫 걸음 뛰었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때 막 흥불됐죠?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은 다 까먹고 억울하고 분한 것만 그대로 차곡차곡 싸놓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했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럼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추억만 마음에 자꾸 쌓을 때 내 마음이 예뻐지는 거. 우리 성가에도 내 마음은 주님께서 갖고 오시는 작은 정원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놈의 정원이 그냥 가시반, 미움, 분노, 증오만 꽉 차있다면 그 맛이 행복한 정원이 되겠어요? 정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했을 때 동백지구에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죠. 그리고 앞뒤로 산이 다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식이 깡통인 거 거기에만 매달려 있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다섯 가지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드릴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나무는 한 번 저 자리에 딱 심어지면 백 년이고 천 년이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움직여서 지금 경기도 강원도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맑은 공기 이 꽃 가득한 데 여러분들 산책하는 거 보니까 꽃 속에서 꽃이 산책하는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도 날고 땅도 걷고 바다도 들어가고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풍요로워요. 인간은 굉장히 풍요로운 존재예요. 생명력에 있어서. 그 풍요로움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뒷방에 처박혀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먼저 거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라. 세 번째 대화해라. 이게 100년 살 사람들의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대화가. 왜냐하면 이게 30년 공자님 시대에 평균 연령이 38세였어요.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 놓고 애 키우고 그러다 죽기 바쁜데. 그런데 지금 애가 다 직장에 다니고 손저, 손녀까지 낳는데도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뭐하고 살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대화하고 살아야 돼. 나하고 영적으로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맞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나는 우리 신부들하고 대화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나는 우리 동기 신부들도 친한 편이지만은 우리 선배들하고도 많이 친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신부 베드로 신부가 작년에 나하고 북유럽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신부가 몸이 아파서 다시 복귀를 해. 그러니까 다시 번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서 일반 여행을 가기 싫고 성주순례를 가고 싶었나 봐요. 나하고 약속을 깨고 저는 혼자 북유럽을 가고 이 신부는 메주고리를 갔다 왔어요. 메주고리. 메주고리를 갔다 왔는데 내가 교구청 강이 나가거나 교구에 강이 나갈 일이 있으면 그 집에서 잠을 잘 자요. 이제 그 성주순례 갔다 온 다음에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신부가 미안했는지 성주순례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메주고리는 40년 동안 성모님이 4명한테 매일 발현한대요. 한 명한테는 부활 때 성탄 때 또 한 명한테는 8월 10일 매달 15일에 이렇게 발현을 한대요. 그곳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신부님을 한 분 만나셨대요. 어떤 신부님을 만났느냐 하면 이탈리아 신부님인데 시실리 본당 신부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 신부님은 나이가 굉장히 80이 다 된 할아버지래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신앙의 여정이 특별했던 거야. 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신부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신부 되라, 너 신부 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신부 외에는 아무것도 박혀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 줄미살을 빠지면 빨개 벗겨서 내 쫓았대요. 신부될 놈이 줄미살 빠진다고. 그리고 일주일을 굶겼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른 걸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 무서워갖고 엄마가. 그리고 자기는 신부가 팔자인 줄 알은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가 됐으니 뭐가 행복해.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끌려서 그냥 신부가 됐는데. 그래갖고 정말로 진앙심 없이 이 신부님이 10년을 그냥 살았대요. 엄마, 그 신부님도 아마 엄마 죽으면 관두려고 언제 죽나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제 사제로 생활을 한 지 10년이 됐는데 자매들하고 어느 날 같이 있는데 자매 중에 하나가 마귀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막 마귀 짓을 해요. 그래갖고 주위의 자매님들이 그땐 1950년대니까 구마귀도 함부로 못했거든요. 신부만 할 수 있었어요. 신부님이 빨리 하셔라. 난 못한다. 왜 못하시냐. 사실은 내가 신앙심이 없어갖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마귀를 쫓는다고 안수기도를 하면 그 마귀가 금방 내가 신앙이 없는지 알아볼 거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올까 봐 난 무서워서 난 못한다. 그래도 신부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 신부님이 하셔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구마귀도를 했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이 신부님이 기도했느냐 하면 마귀야 부탁이니 제발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아다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마귀가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자매가 깨어나서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나 마귀 쫓아내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마귀 쫓아낸 적 없다. 그저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라고. 신부님이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마귀가 자기를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못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신부님 마음이 조금 뜨거워진 거예요. 나같이 신앙심 없고 나같이 수동적인 인간도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려도 이 신부님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20년 동안 미사를 하면서도 정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까 의심을 했었대요. 아직도 내 신앙이 약하니까 안 일어나겠지. 그런데 20년째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딱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걸 느끼겠더래요. 그러니까 미사도 누가 지내는 게 아니다? 내가 지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지내는구나. 이탈리아 시실리선 본당 신부인데 이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져서 어떻게 했느냐? 길거리에 뛰쳐나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천명을 선교를 했대요. 그냥 대단한 거죠.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예수님도 사랑하고 신앙심도 굳고 사제로서 너무 행복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엄마가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 엄마도 무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성모님한테 한 번도 의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간구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사제로서 모든 게 다 됐는데 우리 성모님한테 우리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 낳아주신 성모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수냐 크로아티아에 있는 메주고리에 운전하고 갔대요. 갔는데 성모 발현동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성모님이 그 발현동산에 느껴지는 품이 성모님이 나를 평생 이 품에서 내가 성모님 품에서 이제까지 보호받아 왔구나를 그냥 느끼겠더래요. 그의 이 신부님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그래서 매년 그 메주고리에 와갖고 세계에서 오는 신부들한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사제로 평생 살면서 이런 운총을 받았다. 그걸 이제 우리 베드로 신부가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한 새벽 한 3시간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그런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화가 뭐 요새 무슨 무슨 프로에 대화가 필요해 그런 것도 있다며요. 대화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스승이 필요해요. 신부님 나는 사실은 저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데 그러면은요. 내 돈 들여서 먹을 거 사주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뭘 얻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줘가면서 내가 접근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봐줘요. 적극적이어야 돼. 적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대화 꼭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거 제일 좋은 건 남편이죠. 근데 남편이 안 되면은 주위에 다른 사람들 주위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 많아요. 또 뭐 판교가 뭐 땅값이 좋다더라. 동탄의 아파트 거기 상가가 좋다더라.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삶의 질이 높은 사람 영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정말 갈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꼭 필요하다. 네 번째 공부해라.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몇 살까지 울고 먹어요? 50까지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졸업하고 2년만 지나면 자기가 배운 게 다 끝난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사는 거예요. 50부터 100살까지 남은 인생 또 50년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용감해도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저는 제가 신부가 돼서 환경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인문학을 공부했잖아요. 종교철학 신학 이런 걸 배웠는데 환경을 딱 접근하니까 너무 어려워. 무슨 BOD가 어떻고 COD가 어떻고 PPM이 어떻고 PPT가 어떻고 PPB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환경공학과에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을. 2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석사학위가 나오더라고요. 석사학위가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지금 전국적으로 60명 환경강사를 모집하는데 천주교에 보니까 공학 석사학위 따신 분이 계시니까 좀 나와주라고 그럼 해라고 그래서 한강 관리청인가 하여튼 어디에 제가 이름이 등록이 됐어요. 전국으로 다 뿌려줬어요. 그런데 천주교 교우들이 교육을 담당하면 다 날 부르는 것 환경교육을 담당하면 전라도 고금이라면서 저를 불러요. 일반 주부대학에서 고금이 어디냐 그랬더니 일단 비행기를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광주행 비행기를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고금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더니 자가용이 날 데리러 나왔어요. 자가용을 타고 나주를 지나고 영암을 지나고 무슨 완도 있는 데까지 갔어요. 이제 다 왔나 그랬더니 전화를 끄리더니 배 띄우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배를 뛰어갖고 배를 타고 섬으로 건너갖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니까 전라도 고금 도라는 데에요. 우리나라 맨 끝머리 얼마나 좋아.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해서 좋아. 그분들 천주교 신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신부가 와서 환경강의하니까 선교해서 좋아. 강서료 받아서 좋아. 또 거기 멸치가 주산질하고 멸치 선물 받아서 좋아. 공부하면 여러분들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인생이 너무너무 다이나믹한 인생이 기다려져요. 호스피스를 배워도 되고 무슨 공예를 배워도 되고 자수를 배워도 되고 수지침을 배워도 되고 도자기를 배워도 되고 플롯을 배워도 되고 남은 인생이 50년이란 말이에요. 50년. 여러분들 50년이 짧아요. 앞으로 그런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버티고 그냥 살 거예요.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다섯 번째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이게 이제 문제 중이에요. 문제예요. 제가 전전 시간에도 TV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현대 하느님이 누구예요? 저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현대 하느님은 TV님입니다. 가정 방문 다녀보면 거실 전 가운데 누가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져 계신데 쇼파는 누굴 향해서 배월되어 있어요? 텔레비전님을 향해서 배워요.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텔레비전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마가 좋으니 말을 사 먹어라. 그럼 다음 날 다 줄 서서 마 사 먹고 도라지가 좋으니 도라지를 사 먹어라. 그러면 또 다 도라지 사 먹고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문화 인사드려요? KBS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실 평화방송에 인사하는 경우들은 좀 나아요. 그래도 아침에 아침 미사도 하고 새벽에 성무원님 강의도 나오고 묵주기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KBS님 밤새 주무셨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주무실 때 텔레비전님 주무시기 전엔 절대 안 자요. 텔레비전님이 주무셔야지 어떻게? 나도 오늘 일과가 끝났구나. 이러고 잔단 말이야. 이러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아무것도 들어있는 거 없는 거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책 안 읽는 사람 없어요. 10명 중에 4명이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대요. 이 중에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그렇게 매일 강의하면서 여기 농사 지면서 토담집 지면서 언제 그렇게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라는 책도 쓰셨고 이번에 환경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 책도 쓰셨느냐고 텔레비전만 안 보면 그 시간 충분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3, 4시간씩 무슨 일 집중해서 한 6개월 하면 무슨 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텔레비전 하늘만큼 땅만큼 끝나고 무슨 재미로 사나 했더니 미우나 고우나를 했네요. 미우나 고우나 오늘 끝나면 이제 또 무슨 재미로 또 살아요? 또 다른 거예요. 엄마가 뿔났다 이거 보고 살아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구조가 똑같아요. 부잣집 아득 가난한 집 딸 아니면 부잣집 딸 가난한 집 아들 이룰 수 없는 사랑의 못된 시어머니 그렇죠? 그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를 10년 동안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화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어디다 갖다 쏟아보어? 텔레비전에 갖다 쏟아보요.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전은 보문 볼수록 어떤 의식이 늘 것 같아요? 패배의 의식이 늘어납니다. 텔레비전은 보문 볼수록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제가 유럽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가보면 거실에 텔레비전 있는 집 하나도 없어요. 쇼판 다 어떻게 서로 마주보게 배열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텔레비전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치면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자식하고 텔레비전만 치시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정말 최고로 잘난 것 같고 요즘 과학기술을 보면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석유값이 뛰고 왜 굶어 죽는 나라가 37개국이 생기고 그래요? 이거는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진리에 따라 인간이 살지 않으면 인간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뿐만 아니고 인간 본성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전혀 여기서 살면서 이 산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항상 하느님한테 감사해요. 저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겸손해져요. 그런데 이게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파괴하기 시작하면요.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 누가 파괴돼요? 인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자연도 일치가 되는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연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까 제가 천주교 조금 욕을 했는데 그래도 천주교 괜찮아요. 아주 뭐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우리 교들 어두운 데로 안 끌고 가요. 더욱이 내 동창 중에 또 옛날에 죽산성당 아시죠? 죽산성지 있는 데 있죠? 거기 내 동창신부가 본당신부로 있었는데 그 신부가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옆에 30년 동안 계신 교 다니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개정을 했대요. 성당으로 똑같이 열심히 나오더래요. 교회 나가는 것만큼 훨씬 근데 이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택시 타고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신부가 그랬대요. 할머니 이렇게 맨날 택시 타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봉송 잘 테니까 이 아픈 동안 나오지 말아라. 돈 들여서.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괜찮아요. 그래도 이 성당 다녀보니까 저 교회 다닐 때보다 여기 성당 다니는 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래도 천주교 제일 싸게 먹혀요. 싸게 먹히지 괴롭히지 않지 딴 길로 안 끌고 가지 정말 하느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뭐냐면 내 영혼 구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귀에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죽어서 영혼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 일곱 번째 웃어라. 이게 웃는 게요.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에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웃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웃어요. 얼마나 안 웃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도시에 나갖고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얼굴 모르는 형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쳐져서 제가 웃어줘요. 빵끝 웃어주면은 저쪽에서 같이 싹 미소를 저어주면 참 좋을 텐데 저쪽에 있는 남자가 딱 내가 빵끝 웃어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저놈을 어서 봤더라 이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럽을 가고 제가 미국을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파프와 뉴기니를 가고 인도를 가도 눈 마주쳐서 제가 웃어주면 다 웃어줘요. 그런데 절대 안 웃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얼굴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마주쳐서 웃으면요. 심지어는 여기 우리 생태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도 제가 웃어줘도 안 웃어요. 이만큼 경직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랑 마취를 하고 수술한 사람이랑 깨어날 때 누가 덜 아플 것 같아요? 놀랍게도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 덜 아프다는 거예요. 웃는 게 우리한테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50대 된 여인한테 이제 저 여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안 살았냐가 딱 보여요. 50대 된 여인이 막 항상 웃고 그런 얼굴은요. 50대 되면 얼굴 뭐 어떡하고 눈 이거 다 똑같아요. 얼굴이 그 얼굴와 다. 그런데 늘 웃고 웃고 살아온 자매는요. 참 예뻐요. 편안해 보이고 주름이 한 560개 정도 이렇게 탁 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런데 이게 안 웃은 여자는 주름이 17개밖에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560개면 자갈자갈자갈하니 이쁜데 부담스럽지 않은데 17개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마에 칼자국 나인 것 쫙 굵은 주름 여기 쫙 이 사람은요. 웃어도 무서워요. 웃어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웃으면서 사세요. 제가 보통 강의를 이렇게 다니면 일반 주부대학 주부대학 이렇게 강의를 달 때는 아해 뭐 어해해 줘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강의를 달 때가 있어요. 특히 무슨 뭐 이렇게 과장들 뭐 이런 그런 분들 한 번은 한 200명을 강의를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두 시간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거예요. 내 강의를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 남녀 수명의 차이가요. 6년이 납니다. 6년이 여성이 83세 남성이 76세 이제 뭐 6년 7년이 나요. 저는 그 원인이 어딨나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여자는 참 잘 웃어요. 깔깔거리며 자기네들끼리 남자는 직장에 가도 안 웃고 집에 와도 안 웃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많이 웃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120살이 아니라 123살까지 살 것 같아. 오래 살아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그거 잘 아는데 여러분들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결정적으로 갈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패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공산주의를 이렇게 보면 웃음이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공산주의 생각하면 소련, 동독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민주주의 생각하면 유머가 있고 웃음이 있고 영화를 봐도 즐거운 영화만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막 딱딱하고 결국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인간은요.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웃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상 쓰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야 돼. 또 웃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웃는 사람한테 잘 웃는 사람한테 매력이 느끼면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인상 빡빡 끝날 때까지 남들 다 웃는데 한 사람만 끝까지 안 웃어. 그러면 여러분들 끝까지 안 웃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다음에 있으면 다신 재미있는 얘기 저 사람 앞에서는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담이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웃으세요. 그리고 유머를 많이 배워두는 것도 좋아요. 오늘 저한테 강의 들은 거 이거 잘 외웠다가 가서 얘기해 주고 또 제 테이프에 나오는 거 잘 들었다가 얘기해 주면 아유 어서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서 또 얘기 좀 해줘봐.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수달 떨면서 살아야 돼. 수다. 제가 한 번 본당신부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고 예쁜 본당에 내가 본당신부를 했었어요. 막 자매들이 막 수다를 떠나서 내가 지나가는데 막 당황해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분명히 내 욕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들한테 괜찮아. 이게 성당 다니면서 본당신부 욕하는 재미가 최고 재밌는 거야. 아니 뭐 성당 다니면서 그런 욕도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걱정하지 말고 해든 수다 계속 떨으라고. 우리 신부들은 우리 신부들은 주교님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달 떨면서 살아야지 행복하지 참고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참고 살지 마세요. 제발 이거 우리 성당에 원수를 사랑해라 왼뺨을 대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거 아주 미치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사랑하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미치든가 예수님처럼 빨리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미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의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아니 빼족한 놈이 있단 말이야. 별난 놈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자꾸 찔려. 찔려. 그런데 성당에 가는데 서로 사랑하시오.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갔는데 여기 또 찔려. 그래가지고 또 너무 미운데 성당에 가니까 또 내 탓이오 세 번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해. 그래서 다섯 또 찔려. 갈 때마다 찔려.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야. 그런데 아들이 학교 갔다.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래 집에 엄마 왜 그래 말 시키지 마 나 승질나. 여러분들 차라리 그렇게 찔리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을 안 보고 기쁜 마음으로 있다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게 나아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여러분들 인생 안 만거죠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억지로 가서 그거 찔리지 마시고 안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이뻐져요. 그런데 막 가슴이 들이대고 막 이렇게 삐죽한 놈한테 가서 계속 나는 구역장애니까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러고 가다가 미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여덟 번째 전화해라. 자 여러분들 제가 저는 수원교구 신부예요. 수원교구 신부인데 저는 다행히 우리 원주교구 주교님이 허락을 하셔서 여기 평창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예요. 뭐라고 그래도 교우들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함께 살 때 신부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시면 여기 정막강산이에요. 여기 해떨어지면요. 내 다리도 안 보여요. 내 다리도. 해떨어지면 내 다리도 안 보여요. 여기 뭐 여기 아까 잠깐 앉아서 신부님 너무 경치가 좋다 그러는데 딱 하루 좋은 거예요. 하루 좋은 거지. 이걸 일주일, 이주일 여기 해떨어져서 산책 나가면 내 다리도 안 보이는데 어딜 산책을 나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기 앞에도 저는 다섯 세대가 돌아왔는데 세 세대가 우울증으로 나갔어요. 그럼 나도 여기서 교우들 몇 천명 속에서 살다가 평창에 들어와서 살면 우울증 걸릴 수 있잖아요. 내 동창이 스무 명이거든요. 동창이 스무 명이나 되는데 왜 나한테 전하는 놈 한 놈도 없지. 걔네들이 날 잊은 건 아닐까. 나는 왜 교구 밖으로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살까. 난 우울하다. 그럼 알아주는 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잖아. 아주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전화해갖고 너 성당은 잘 짓고 있느냐. 너 요즘 큰 성당에 갔는데 어떻게 잘 지내냐. 내일은 내 동창이 또 우리 집에 와서 있겠대. 몸이 안 좋아갖고.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니까 동창들이 와서 안식년도 여기 와서 지내고 아픔은 여기 와서 지내고 허리 수술에도 와서 지내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사랑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누가 해주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안 찾아옵니다. 남녀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전화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동창 중에 지금 보금화국장 우리 수원교구 보금화국장 내 동창인데 얘가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있기 전에도 친하게 지냈지만 유학을 갔는데 이놈이 한 달에 세 번 어김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생태마을 농사는 잘 되냐? 잘 돼. 그럼 또 다음에 전화해갖고 생태마을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많이 들어와. 또 다음에 전화해갖고 너 몸은 안 아프냐? 안 아파. 다음 달에 또 전화해요. 생태마을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생태마을 농사는 잘 되냐? 6년 동안 변함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한 분은 우리 성당 여기 사무실로 전화해갖고 우리 사무장한테 우리 저기 황신부님 뭐하고 지내느냐고 그 정도로 그러니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나를 그렇게 전화해 주는 거 고마워. 흠이 있다면 꼭 수신자 부담으로 하는 거 빼고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홉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이게 50대 된 아줌마들을 보면 다 쌈순이야. 쌈순. 자식 보면 자식 보고 싸워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서울대학도 못 가고 저 지방대학 가서 자취비 무슨 등록비 이런 거 내 속을 새기냐고 아들 보면 싸워요. 누워서 그냥 빈둥빈둥거리면 이 웬술 같은 놈아 나가 돼지라고 그러고 남편 보면 남편 보고 싸워요. 당신 나한테 시집 와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고 내가 눈이 뼈지 시집 오기 전에 내가 그때 눈이 뼈지 저 인간을 믿고 내가 시집으로 왔다고 그러고 남편 보고 싸워요. 시어머니 보면 시어머니 보고도 싸워요. 왜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날 이렇게 괴롭히냐고. 왜 쌈순이가 될까요? 우리나라 4, 50대 주부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해주면은 이게 자기 도리라고 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실감을 느껴요. 이젠 본인이 행복하려고 노력하세요. 여기 암 걸린 분들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분들이 나한테 와갖고 면담을 해요. 특별히 자매님들이 나한테 면담을 할 때 울며 불며 통곡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맛있는 거 안 먹이고 나한테 좋은 거 한 번도 구경 안 시켜주고 왜 한 번도 나한테 못해 줬느냐고 그런데 이제 죽으니 너무너무 나 자신이 불쌍하고 나 자신이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도시부님 돈이 어디 있어요? 학원만 안 보내면 돼요. 또 대학 다니는 자식 있으면 어떻게 해? 당장 오늘 집에 가고 휴학시켜요. 니네가 벌으라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끝까지 대주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미국은 졸업하고 30년 동안 대학 학비를 갚습니다. 다 자기가 아파요. 우리나라처럼 결혼할 때까지 다 대주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 자식지간이 가장 안 찾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사랑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제대로 된 사랑을 안 하는 거죠. 나도 본당 신부로 이렇게 있으면서 냉면을 먹고 싶어. 그럼 총회장이 사줄래나 부회장이 사줄래나 성무위장이 사줄래나 안 기다립니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내가 냉면 먹고 싶은지 누가 알아?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아무도 못 얻어먹어서. 그럼 이제 가을 지나고 나는데 가을 때 강론 때 내가 교우들이 여기 3,500명이라며 교우가 3,500명에 냉면 하나도 못 얻어먹었다. 그럼 교우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우리 신부님 챙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빨리 장가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 먹어요. 내가 사 먹는 동시에 혼자 사 먹으면 청승맞잖아요. 회장님들 데려가서 내가 사줘요. 내 돈으로. 신부님 무슨 돈이 있어서 나 강사료 많으니까 다 사줘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먹고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언제 효과가 나타나?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행복하고 교우들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만이 그런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자식이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행복하겠어요? 시어머니가 행복하겠어요? 늘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열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으로는 이웃에게 친절해라.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무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도 하고 양심성찰도 하고 때로는 묵상도 하고 심하게는 관상기도까지 막 어디 다니면서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이웃한테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아요. 천 원 갖고 얼마나 치사하게 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천 원 가지고 정말 천 원 때문에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철을 탔어요. 마음 편안하게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바구니를 들더니 맹인이 어두운 밤에 캄캄하 이러면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천 원을 줄까 말까 이때부터 괴로워하고 얼굴이 빨개졌다 하여자 누가 주래 옆에서 누가 그런 적도 없는데 내가 백만 원 갖고 괴로워하면 또 이해를 해요. 이건 천 원 가지고 딸랑 천 원 가지고 줄까 말까 그리고 뒷꼭질 보고 뭐라 그래 그래도 천 원을 줄 걸 하느님이 이런 나를 보고 하늘에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저걸 천당에 데리고 올까 말까 뭐하러 십자가이 길을 하고 뭐하러 이렇게 심각하게 참여해제를 해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할 거라면 재작년에 여기 물폭탄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다 잠겼어요. 평창에 근데 안성에 있는 요셉 양로원 농아 양로원 할머니들이 전화가 왔어요. 수녀님을 통해서 신분이 우리가 돕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무료 양로원 있는 할머니들이 돕느냐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대요. 그래서 천 원씩 고수 덮칠 때 고리도 뜯고 음식물 남기면 천 원씩 모은 돈이 50만 원을 모아뒀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 형제 중에 조립식에 사는 형제가 집이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80만 원을 갖고 왔어요. 할머니들이 열 한 네다섯 번이 말 못하는 할머니들이 그리고 이불 열두 채 전기밥솥 하나 아니 무료 양로원에 사는 할머니도 1년에 한 번씩 돕는다는데 그 살기 좋다는 동백에서 살면서 한 번도 안 도우면 여러분들 천당 갈 것 같아요? 못 가 아니 우리가 너무 이웃한테 인색하게 살아요. 내가 시장에 나갔어. 시장에 나갔는데 다리 잘린 분이 고무 타이어를 하고 음악을 틀고 껌을 리어커에 밀고 와. 그러면 천당 갈 공로살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해? 제발 내 쪽으로만 오지 마라. 여러분들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셨죠?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님이 저는 그 말이 이 세상 어떤 명언보다도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으로 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갈 때 행복하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느님 믿는 거 아니야. 온 우주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주인이 얼마나 행복해. 뭐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욕심만 조금만 내다버리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다닐 때도 얼마나 많고 구경할 때도 많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그냥 대한민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녀볼 때 너무 많아. 결론으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집에 가면 당장에 경북궁 먼저 가세요. 경북궁에 비원을 한번 가보세요. 그 조경이 얼마나 멋있어. 남편 손을 잡든 자식 손을 잡든 친구 손을 잡든 가갖고 도시락 해갖고 거기서 딱 까먹으면 바로 왕비만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거기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5천원 만 원만 내면 5천원만 내면 왕비가 될 수 있는데 그 행복한 길을 우리가 땅바닥 우울하게 쳐다보느냐고 못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내가 자식 공부 열심히 시키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처럼 좋은 아파트 환경 좋은 데 가서 사는 이유도 다 뭐예요?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돈을 쓰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들어가려고?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그래갖고 서울대학이 몇 퍼센트 들어가요? 1%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99%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난 불행하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부모는 내가 서울대학에 들여보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버냈는데 내 자식이 서울대학 못 가고 저 지방 무슨 3대학에 들어갔어. 그럼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도 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도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하고 그럼 서울대학 들어가는 애는 행복하냐? 밥 먹고 공부만 해가지고 20살 때까지 공부만 해가지고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애는 행복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직장이 겨우 들어가 이제는 20대 백수천지입니다. 아예 직장 들어가는 걸 포기해요. 길이 없으니까. 그럼 죽어라고 에너지는 젊은 청춘은 청춘대로 날리고 20대는 공부해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그래갖고 결혼해가지고 55세까지 어떻게 합니까? 또 애 교육시켜야지. 또 내가 얼마 전에 그 어느 용인에 있는 유치원에 엄마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갔는데 너무너무 그 원장수님한테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 유치원 애들한테 그 유치원이 제가 보기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당도 넓고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 유치원에서 다른 유치원으로 간대요. 영어 때문에. 그 유치원은 영어를 안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여기를 보내야 되느냐 저걸 보내야 되느냐 얼마 전에 여기 저기 뭐야 반포 본당에서 여기 와서 피정을 했는데 아주 중국집 유명한 중국집 하는 사장님이 여기 왔어요. 신부님 정말로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애들 스케줄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자기가 없는 거야. 오로지 누구한테만 매달려 있는 거야? 자식한테만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55세까지 했는데 서울대학은커녕 무슨 제3대학이 들어왔어. 본인도 불행해. 그리고 이제 이러고 딱 죽으면 좋은데 이게 죽지도 않네. 100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린 다 불행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178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102등이야. 거의 꼴등이야 꼴등.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안 행복하다고 그러는 게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미국 영국 BBC에서 진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 10가지 물론 제가 한 3, 4가지는 바꿨지만은 10가지를 실시를 하고 나니까 딱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세상이 행복한지 난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에는 10가지를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하면은 분명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이 아프면 뭐든지 귀찮습니다. 몸이 아프면 자신감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돈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면 돼요? 운동하면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몸 안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줘야 돼. 몸 안에 산소를 그러면은 모든 기관이 다 좋아져요. 산소 공급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걷는 거 산에 가는 거 그리고 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들 스트레칭하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돈이 있다. 수영장 가는 거 수영장 가는 거 참 좋아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그랬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저도 원래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 동창들이 나부러 40살 네가 넘어서 살면은 이별여행 가준다고 그랬어요. 세계 이별여행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았거든. 그리고 내가 보좌신부 때도 교우들이 나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수영을 하면서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영하면서 지금 수영장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쉬고 돕니다. 한 번도 안 쉬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들 투자하면은 그걸 이제 그런 건강에 자신이 생기니까 요즘은 뭐를 해요? 스킨스쿠버 다이빙 합니다. 이게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보는 건 30%예요. 70%는 어디 가 있어요? 바다에 가 있어요. 바다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아름답고 신비해요.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옛날에는 꿈도 못 꿨죠. 제가 바다에 들어간다는 건 꿈도 못 꿨어요. 나 하나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요. 건강에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건강이에요. 여러분 오늘 당장에 집에 가서 신부님 지금 애 키우고 너무 돈이 좀 빠듯합니다.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집에 가서 학원 끊어요. 애들 학원 학원만 끊으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 돈이 생겨요. 그 돈 가져와서 여러분들 건강 먼저 챙기세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뭐 해라? 운동해라. 두 번째 감사해라. 이거 참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루에 다섯 가지씩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다섯 가지씩 저는요 얼굴은 제가 씹다 뱉은 수제배 같이 생겼어도 목소리 하나는 정말로 백만 불짜리라고 그래요. 목소리 좋죠? 제가 이렇게 강론을 잘 못해도 할머니들이 제 손을 꼭 잡고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너무 강론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게 강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 톤이 이렇게 대중한테 귀에 쏙쏙 들어가는 톤이에요. 얼굴은 씹다 뱉은 수제배 같이 생겼어도 목소리 좋은 건 신부한테는 최고 선물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얼굴 못생긴 거 이거 원망한들 이거 다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제가 키가 1m 원래는 67이었어요. 아 근데 30대 후반이 되니까 66으로 줄어들더라고? 아 요즘은 재보니까 65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꾸 이거 쭈그러들어 키가 내가 키가 1m 70이 안 넘는다고 원망한들 다시 늘어납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머리가 깡통이야. 근데 아무리 두들겨 팬다고 걔가 똑똑한 놈 됩니까? 한 번 깡통은 영원한 깡통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 깡통인 현실은 무시하고 내 희망이 서울대학이라고 애를 괴롭히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나라를 한 바퀴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강릉 앞바다에 딱 도착을 했는데 새벽에 태양이 뜨는데요. 구름 한 점 없는 바다에서 태양이 뜨는데요. 불덩어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 전 지금도 그걸 보여주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런 태양 보신 적 있으세요? 3대가 공을 쏴야지 봅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도 잘 못 봐요. 왜냐하면 뛸 때 항상 구름이 이렇게 깔려 있지 그냥 맨 바다가 있기는 그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그때 그 막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하느님께서 그 태양을 보여줬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저는 맨날 수원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인사. 이렇게 목소리 좋게 놔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었어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세렌게티 초원을 갔어요. 세렌게티 초원이 얼마나 넓으냐면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한평야예요. 딱 한눈에 펼쳐져요. 믿어지지가 않죠? 가서 보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학원만 안 보내면 다 생깁니다. 학원만 안 보내면 다 생겨요. 그런데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딱 펼쳐졌는데 마침 누때 이동 시기에 우리가 같이 다니는 것하고 맞물렸어요. 200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200만 마리 상상이 가요? 그 푸른 초원에 누때 200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내가 하느님이 창조의 세상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억울한 것, 분한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도움 돼요? 우리가 습관을 잘못 길렀어요. 우리 할머니들 나하고 대화 꼭 해보면 내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꼭 대동화 전쟁부터 억울하고 분한 것만 다 나열한단 말이야. 그럼 그 인생 행복하겠어요?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거. 여러분들 아이가 첫 걸음 뛰었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때 막 흥분됐죠?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은 다 까먹고 억울하고 분한 것만 그대로 차곡차곡 싸놓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했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럼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추억만 마음에 자꾸 쌓을 때 내 마음이 이뻐지는 거. 우리 성가에도 내 마음은 주님께서 갖고 오시는 작은 정원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정원이 그냥 가시반, 미움, 분노, 증오만 꽉 차있다면 그 밭이 행복한 정원이 되겠어요? 정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했을 때 동백지구에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죠? 그 앞뒤로 산이 다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식이 깡통인 거 거기에만 매달려 있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다섯 가지 감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드릴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나무는 한 번 저 자리에 딱 심어지면 백년이고 천년이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움직여서 지금 경기도, 강원도까지 와서 여러분들 맑은 공기, 이 꽃 가득한 데, 여러분들 산책하는 거 보니까 꽃 속에서 꽃이 산책하는 거 같아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도 날고 땅도 걷고 바다도 들어가고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풍요로워요. 인간은 굉장히 풍요로운 존재예요. 생명력에 있어서. 그 풍요로움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뒷방에 처박혀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먼저 거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라. 세 번째, 대화해라. 이게 백년 살 사람들의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대화가. 왜냐하면 이게 30년 공자님 시대의 평균 연령이 38세였어요.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 놓고 애 키우고 그러다 죽기 바쁜데. 그런데 지금 애가 다 직장에 다니고 손저, 손녀까지 낳는데도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뭐하고 살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대화하고 살아야 돼. 나하고 영적으로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맞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나는 우리 신부들하고 대화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나는 우리 동기 신부들도 친한 편이지만 우리 선배들하고도 많이 친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신부, 베드로 신부가 작년에 나하고 북유럽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신부가 몸이 아파서 다시 복귀를 해. 그러니까 다시 번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서 일반 여행을 가기 싫고 성주순례를 가고 싶었나 봐요. 나하고 약속을 깨고 저는 혼자 북유럽을 가고 이 신부는 메주고리를 갔다 왔어요. 메주고리. 메주고리를 갔다 왔는데 내가 교구청 강의 나가거나 교구에 강의 나갈 일이 있으면 그 집에서 잠을 잘 자요. 이제 그 성주순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신부가 미안했는지 성주순례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메주고리인 40년 동안 성모님이 4명한테 매일 발현한대요. 한 명한테는 부활 때, 성탄 때 또 한 명한테는 매달 15일에 이렇게 발현을 한대요.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신부님을 한 분 만나셨대요. 어떤 신부님을 만났느냐 하면 이탈리아 신부님인데 시실리 본당 신부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 신부님은 나이가 굉장히 80이 다 된 할아버지래요. 이 할아버지가 신앙의 여정이 특별했던 거야. 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신부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신부 되라, 너 신부 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신부에는 아무것도 박혀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 주일미사를 빠지면 빨개 벗겨서 내 쫓았대요. 신부될 놈이 주일미사를 빠진다고. 그리고 일주일을 굶겼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른 걸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엄마가. 그리고 자기는 신부가 팔자인 줄 알은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가 됐으니 뭐가 행복해.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끌려서 그냥 신부가 됐는데. 그래갖고 정말로 진앙심 없이 이 신부님이 10년을 그냥 살았대요. 그 신부님도 아마 엄마 죽으면 관두려고 언제 죽나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제 사제로 생활을 한 지 10년이 됐는데 자매들하고 어느 날 같이 있는데 자매 중에 하나가 마귀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막 마귀짓을 해요. 그래갖고 주위의 자매님들이 그때는 1950년대니까 구마귀도 함부로 못했거든요. 신부만 할 수 있었어요. 신부님이 빨리 하셔라. 난 못한다. 왜 못하시냐. 사실은 내가 신앙심이 없어갖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마귀를 쫓는다고 안수기도를 하면 그 마귀가 금방 내가 신앙이 없는지 알아볼 거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올까봐 난 무서워서 난 못한다. 그래도 신부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 신부님이 하셔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구마귀도를 했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이 신부님이 기도했느냐 하면 마귀야 부탁이니 제발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아다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마귀가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자매가 깨어나서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나 마귀 쫓아내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마귀 쫓아낸 적 없다. 그저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라고. 신부님이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마귀가 자기를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못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신부님 마음이 조금 뜨거워진 거예요. 나같이 신앙심 없고 나같이 수동적인 인간도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려도 이 신부님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20년 동안 미사를 하면서도 정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까 의심을 했었대요. 아직도 내 신앙이 약하니까 안 일어나겠지. 그런데 20년째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딱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걸 느끼겠더래요. 그러니까 미사도 누가 지내는 게 아니다? 내가 지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지내는구나. 이탈리아 시실리선 본당 신부인데 이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져서 어떻게 했느냐? 길거리에 뛰쳐나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천명을 선교를 했대요. 그냥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예수님도 사랑하고 신앙심도 굳고 사제로서 너무 행복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엄마가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 엄마도 무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성모님한테 한 번도 의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간구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사제로서 모든 게 다 됐는데 우리 성모님한테 내가 우리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 낳아주신 성모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수냐 크로아티아에 있는 메주고리에 운전을 하고 갔대요. 갔는데 성모 발현동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성모님이 그 발현동산에 느껴지는 품이 성모님이 나를 평생 이 품에서 내가 성모님 품에서 이제까지 보호받아 왔구나를 그냥 느끼겠더래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그래서 매년 메주고리에 와갖고 세계에서 오는 신부들한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사제로 평생 살면서 이런 운총을 받았다. 그걸 이제 우리 베드로 신부가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한 새벽 한 3시간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그런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화가 요새 무슨 프로에 대화가 필요해 그런 것도 있다며요. 대화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스승이 필요해요. 신부님 나는 사실은 저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데 그러면 내 돈 들여서 먹을 거 사주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뭘 얻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줘가면서 내가 접근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봐줘요. 적극적이어야 돼. 적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대화 꼭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거 제일 좋은 건 남편이죠. 남편이 안 되면 주위에 다른 사람들 주위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 많아요. 또 판교가 땅값이 좋대더라 동탄의 아파트 거기 상가가 좋대더라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삶의 질이 높은 사람 영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정말 갈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꼭 필요하다. 네 번째 공부해라.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몇 살까지 울고 먹어요? 50까지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졸업하고 2년만 지나면 자기가 배운 게 다 끝난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 그냥 사는 거예요. 50부터 100살까지 남은 인생 또 50년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용감해도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저는 제가 신부가 돼서 환경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인문학을 공부했잖아요. 종교철학 신학 이런 걸 배웠는데 환경을 딱 접근하니까 너무 어려워. 무슨 BOD가 어떻고 COD가 어떻고 PPM이 어떻고 PPT가 어떻고 PPB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환경공학과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을 2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석사학위가 나오더라고요. 석사학위가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지금 전국적으로 60명 환경강사를 모집하는데 천주교에 보니까 공학 석사학위 따신 분이 계시니까 좀 놔주라고 그럼 해라고 그래서 한강 관리청인가 하여튼 어디에 제가 이름이 등록이 됐어요. 전국으로 다 뿌려졌어요. 그런데 천주교 교우들이 교육을 담당하면 다 날 부르는 것 환경교육을 담당하면 전라도 고금이라면서 저를 불러요. 일반 주부대학에서 고금이 어디냐 그랬더니 일단 비행기를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광주행 비행기를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고금이 어디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더니 이제 자가용이 날 데리러 나왔어요. 자가용을 타고 나주를 지나고 영암을 지나고 무슨 완도 있는 데까지 갔어요. 이제 다 왔나 그랬더니 전화를 거래더니 배 띄우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배를 뛰어갖고 배를 타고 섬으로 건너갖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니까 전라도 고금 도라는 데예요. 우리나라 맨 끝머리 얼마나 좋아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해서 좋아 그분들 천주교 신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신부가 와서 환경 강의하니까 선교해서 좋아 강서료 받아서 좋아 또 거기 멸치가 주산지라고 멸치 선물 받아서 좋아 공부하면 여러분들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인생이 너무너무 다이나믹한 인생이 기다려져요. 호스피스를 배워도 되고 무슨 공예를 배워도 되고 자수를 배워도 되고 수지침을 배워도 되고 도자기를 배워도 되고 플롯을 배워도 되고 남은 인생이 50년이란 말이에요. 50년 여러분도 50년이 짧아요. 앞으로 그런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버티고 그냥 살 거예요.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다섯 번째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이게 이제 문제 중이에요. 문제예요. 제가 전전 시간에도 TV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현대의 하느님이 누구예요? 저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현대의 하느님은 TV님입니다. 가정 방문 다녀보면 거실 정 가운데 누가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져 계신데 쇼파는 누굴 향해서 배월되어 있어요? 텔레비전님을 향해서 배워.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텔레비전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마가 좋으니 말을 사 먹어라. 그럼 다음 날 다 줄 서서 마 사 먹고 도라지가 좋으니 도라지를 사 먹어라. 그러면 또 다 도라지 사 먹고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문화 인사드려요? KBS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실 평화방송에 인사하는 경우들은 좀 나아요. 그래도 아침에 아침 미사도 하고 새벽에 성무원님 강의도 나오고 묵주기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꼭 KBS님 밤새 주무셨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주무실 때 텔레비전님 주무시기 전엔 절대 안 자요. 텔레비전님이 주무셔야지 어떻게? 나도 오늘 일과가 끝났구나 이러고 잔단 말이야. 이러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아무것도 들어있는 거 없는 거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책 안 읽는 사람 없어요. 10명 중에 4명이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대요. 이 중에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그렇게 매일 강의하면서 여기 농사 지면서 토담집 지면서 언제 그렇게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라는 책도 쓰셨고 이번에 환경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 책도 쓰셨느냐고 텔레비전만 안 보면 그 시간 충분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3, 4시간씩 무슨 일 집중해서 한 6개월 하면 무슨 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텔레비전 하늘 만큼 땅만큼 끝나고 무슨 재미로 사나 했더니 미우나 고우나를 해놔요. 미우나 고우나 오늘 끝나면 이제 또 무슨 재미로 또 살아요. 또 다른 거예요. 엄마가 뿔났다 이거 봐요. 보고 살아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구조가 똑같아요. 부잣집 아듭 가난한 집 딸 아니면 부잣집 딸 가난한 집 아들 이룰 수 없는 사랑의 못된 시어머니 그렇죠? 그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를 10년 동안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화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어디다 갖다 쏟아보어? 텔레비전에 갖다 쏟아보요.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전은 보면 볼수록 어떤 의식이 늘 것 같아요. 패배의식이 늘어납니다. 텔레비전은 보면 볼수록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제가 유럽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가보면 거실에 텔레비전 있는 집 하나도 없어요. 쇼파는 다 어떻게 서로 마주보게 배열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텔레비전에 완전히 미쳐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치면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자식하고 텔레비전만 치시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정말 최고로 잘난 것 같고 요즘 과학기술을 보면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석유값이 뛰고 왜 굶어 죽는 나라가 37개국이 생기고 그래요? 이거는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진리에 따라 인간이 살지 않으면 인간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뿐만 아니고 인간 본성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저는 여기서 살면서 이 산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항상 하느님한테 감사해요. 저 하느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겸손해져요. 그런데 이게 다 자기 것인 알고 파괴하기 시작하면요.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 누가 파괴돼요? 인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자연도 일치가 되는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연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까 제가 천주교 조금 욕을 했는데 그래도 천주교 괜찮아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무슨 우리 교들 어두운 데로 안 끌고 가요. 더욱이 내 동창 중에 옛날에 죽산성당 아시죠? 죽산성지 있는 데 있죠? 거기 내 동창신부가 본당신부로 있었는데 그 신부가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옆에 30년 동안 개신교 다니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개종을 했대요. 성당으로 똑같이 열심히 나오더래요. 교회 나가는 것만큼 훨씬. 그런데 이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신부가 그랬더니 할머니 이렇게 맨날 택시 타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봉송 잘 테니까 아픈 동안 나오지 말아라. 돈 들여서.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괜찮아요. 그래도 성당 다녀보니까 저 교회 다닐 때보다 여기 성당 다니는 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래도 이 천주교 제일 싸게 먹혀요. 싸게 먹히지 괴롭히지 않지 딴 길로 안 끌고 가지 정말 하느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뭐냐면 내 영혼 구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귀에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죽어서 영혼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 일곱 번째 웃어라. 이게 웃는 게요.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에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웃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웃어요. 얼마나 안 웃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도시에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얼굴 모르는 형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쳐져도 제가 웃어줘요. 빵끝 웃어주면 저쪽에서 같이 싹 미소를 저어주면 참 좋을 텐데 저쪽에 있는 남자가 딱 내가 빵끝 웃어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놈을 어서 봤더라 이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럽을 가고 제가 미국을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파워파이 뉴기니를 가고 인도를 가도 눈 마주쳐서 제가 웃어주면 다 웃어줘요. 그런데 절대 안 웃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얼굴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마주쳐서 웃으면요. 심지어는 여기 우리 생태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도 제가 웃어줘도 안 웃어요. 이맘만큼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랑 마취를 하고 수술한 사람이랑 깨어날 때 누가 덜 아플 것 같아요? 놀랍게도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 덜 아프다는 거예요. 웃는 게 우리한테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50대 된 여인한테 이제 저 여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안 살았냐가 딱 보여요. 50대 된 여인이 막 항상 웃고 그런 얼굴은요. 50대 되면 얼굴 뭐 어떡하고 눈 이거 다 똑같아 얼굴이 그 얼굴을 다 그런데 늘 웃고 웃고 살아온 자매는요. 참 예뻐요. 편안해 보이고 주름이 한 560개 정도 이렇게 탁 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런데 이게 안 웃은 여자는 주름이 17개밖에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560개면 자갈자갈자갈하니 이쁜데 부담스럽지 않은데 17개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마에 칼자국 나인 것 쫙 굵은 주름 여기 쫙 이 사람은요. 웃어도 무서워요. 웃어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웃으면서 사세요. 제가 보통 강의를 이렇게 다니면 일반 주부대학 주부대학 이렇게 강의를 달 때는 아해 뭐 어해줘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강의를 달 때가 있어요. 특히 무슨 과장들 이런 그런 분들 한 번은 한 200명을 강의를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두 시간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거예요. 내 강의를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 남녀 수명의 차이가 6년이 납니다. 6년이 여성이 83세 남성이 76세 이제 6년 7년이 나요. 저는 그 원인이 어딨나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여자는 참 잘 웃어요. 깔깔거리며 자기네들끼리 남자는 직장에 가도 안 웃고 집에 와도 안 웃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많이 웃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120살이 아니라 123살까지 살 것 같아요. 오래 살아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그걸 잘 아는데 여러분들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결정적으로 갈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패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공산주의를 이렇게 보면 웃음이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공산주의 생각하면 소련 동독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민주주의 생각하면 유머가 있고 웃음이 있고 영화를 봐도 즐거운 영화만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막 딱딱하고 결국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인간은요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웃고 산다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상 쓰고 산다 그럼 여러분은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야 돼. 또 웃는 사람한테 웃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웃는 사람한테 잘 웃는 사람한테 매력이 느끼면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인상 끝날 때까지 남들 다 웃는데 한 사람만 끝까지 안 웃어. 그러면 여러분들 끝까지 안 웃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다음에 있으면 다신 재미있는 얘기 저 사람 앞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담이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웃으세요. 그리고 유머를 많이 배워두는 것도 좋아요. 오늘 저한테 강의 들은 거 이거 잘 외웠다가 가서 얘기해 주고 또 제 테이프에 나오는 거 잘 들었다가 얘기해 주면 아유 어서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서 또 얘기 좀 해줘봐.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수달 떨면서 살아야 돼. 수다. 제가 한번 본당신부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고 예쁜 본당에 내가 본당신부를 했었어요. 막 자매들이 막 수다를 떠나서 내가 지나가는데 막 당황해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분명히 내 욕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들한테 괜찮아. 이게 성당 다니면서 본당신부 욕하는 재미가 최고 재밌는 거야. 아니 뭐 성당 다니면서 그런 욕도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걱정하지 말고 해든 수다 계속 떨어라. 우리 신부들은 우리 신부는 주교님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달 떨면서 살아야지 행복하지 참고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참고 살지 마세요. 제발 이거 우리 성당에 뭐 원수를 사랑해라 왼뺨을 대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거 아주 미치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사랑하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미치든가 예수님처럼 빨리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미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의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아니 빼족한 놈이 있단 말이야 별난 놈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자꾸 찔려 찔려 그런데 성당에 가는데 서로 사랑하셔 그래갖고 다음에 또 갔는데 여기 또 찔려 아니 그래갖고 또 너무 미운데 성당에 가니까 또 내 탓 쇼 세 번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해야 돼 가서 가서 또 찔려 갈 때마다 찔려 그래갖고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야 그런데 아들이 학교 갔다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래 집에 엄마 왜 그래 말 시키지 마 나 승질나 여러분들 차라리 그렇게 찔리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을 안 보고 기쁜 마음으로 있다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게 나아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여러분들 인생 안 만거죠 이 사람 안 만나도 억지로 가서 그거 찔리지 마시고 안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이뻐져요 그런데 막 가서 막 들이대고 막 이렇게 삐죽한 놈한테 가서 계속 나는 구역장애니까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러고 가다가 미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여덟 번째 전화해라 자 여러분들 제가 저는 수원교구 신부예요 수원교구 신부인데 저는 다행히 우리 원주교구 주교님이 허락을 하셔서 여기 평창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예요 뭐라고 해도 교우들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함께 살 때 신부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 여기 정막강산이에요 여기 해떨어지면요 내 다리도 안 보여요 내 다리도 해떨어지면 내 다리도 안 보여요 여기 뭐 여기 아까 잠깐 앉아서 신부님 너무 경치가 좋다 그러는데 딱 하루 좋은 거예요 하루 좋은 거지 이걸 일주일 이주일 여기 해떨어져서 산책 나가면 내 다리도 안 보이는데 어딜 산책을 나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기 앞에도 저는 다섯 세대가 들어왔는데 세 세대가 우울증으로 나갔어요 그럼 나도 여기서 교우들 몇 천명 속에서 살다가 평창에 들어와서 살면 우울증 걸릴 수 있잖아요 내 동창이 20명이거든요 동창이 20명이나 되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는 놈 한 놈도 없지 걔네들이 날 잊은 건 아닐까 나는 왜 교구 밖으로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살까 난 우울하다 그럼 알아주는 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잖아 아주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전화해갖고 너 성당을 잘 짓고 있느냐 너 요즘 큰 성당에 갔는데 어떻게 잘 지내냐 내일은 내 동창이 또 우리 집에 와서 있겠대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니까 동창들이 와서 안식년도 여기 와서 지내고 아픔은 여기 와서 지내고 허리 수술에도 와서 지내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사랑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누가 해주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안 찾아옵니다 남녀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전화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동창 중에 지금 보금화국장 우리 수원교구 보금화국장 내 동창인데 얘가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있기 전에도 친하게 지냈지만 유학을 갔는데 이놈이 한 달에 세 번 어김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생태마을 농사는 잘 되냐 잘 돼 그럼 또 다음에 전화해갖고 생태마을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많이 들어와 또 다음에 전화해갖고 너 몸은 안 아프냐 안 아파 다음 달에 또 전화해 생태마을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생태마을 농사는 잘 되냐 6년 동안 변함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한 분 우리 성당 여기 사무실로 전화해갖고 우리 사무장한테 우리 저기 황신부님 뭐하고 지내느냐고 그 정도로 그러니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나를 그렇게 전화해 주는 거 고마워 흠이 있다면 꼭 수신자 부담으로 하는 거 빼고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홉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이게 50대 된 아줌마들을 보면 다 쌈순이야 쌈순 자식 보면 자식 보고 싸워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서울대학도 못 가고 저 지방대학 가서 자취비 무슨 등록비 이런 거 내 속을 세기냐고 그리고 아들 보면 싸워요 누워서 그냥 빈둥빈둥 그러면 이 웬술 같은 놈아 나가 돼지라고 그러고 남편 보면 남편 보고 싸워요 당신 나한테 시집 와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고 내가 눈이 뼈지 시집 오기 전에 내가 그때 눈이 뼈지 저 인간을 믿고 내가 시집으로 왔다고 그러고 남편 보고 싸워요 시어머니 보면 시어머니 보고도 싸워요 왜 죽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왜 쌈순이가 될까요 우리나라 40, 50대 주부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해주면은 이게 자기 돌이라고 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실감을 느껴요 이젠 본인이 행복하려고 노력하세요 여기 암 걸린 분들 마지막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분들이 나한테 와서 면담을 해요 특별히 자매님들이 나한테 면담을 할 때 울며 불며 통곡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맛있는 거 안 먹이고 나한테 좋은 거 한 번도 구경 안 시켜주고 왜 한 번도 나한테 못해 줬느냐고 그런데 이제 죽으니 너무너무 나 자신이 불쌍하고 나 자신이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특별히 돈이 어디 있어요? 학원만 안 보내면 돼요 또 대학 다니는 자식 있으면 어떻게 당장 오늘 집에 가고 휴학시켜요 니네가 벌으라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끝까지 대주는 나라는 아무나라도 없어요 미국은 졸업하고 30년 동안 대학 학비를 갚습니다 다 자기가 아파요 우리나라처럼 결혼할 때까지 다 대주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 자식지간이 가장 안 찾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사랑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제대로 된 사랑을 안 하는 거죠 나도 본당 신부로 이렇게 있으면서 냉면을 먹고 싶어 그럼 총회장이 사줄래나 부회장이 사줄래나 성무위장이 사줄래나 안 기다립니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내가 냉면 먹고 싶은지 누가 알아?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아무도 못 얻어먹어서 그럼 이제 가을 지나가는데 가을 때 강론 때 내가 교우들이 여기 3,500명이라며 교우가 3,500명의 냉면 하나도 얻어먹었다 그럼 교우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우리 신부님 챙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빨리 장가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 먹어요 내가 사 먹는 동시에 혼자 사 먹으면 청승 맞잖아요 회장님들 데려가서 내가 사줘요 내 돈으로 신부님 무슨 돈이 있어서 나 강사료 많으니까 다 사줘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먹고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언제 효과가 나타나?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행복하고 교우들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만이 그런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자식이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행복하겠어요? 시어머니가 행복하겠어요? 늘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열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으로는 이웃에게 친절해라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무겁게 신앙생활합니다 십자가의 길도 하고 양심성찰도 하고 때로는 묵상도 하고 심하게는 관상기도까지 막 어디 다니면서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겁게 신앙생활하는 만큼 이웃한테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아요 천원 갖고 얼마나 치사하게 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천원 가지고 정말 천원 때문에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철을 탔어요 마음 편안하게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바구니를 들더니 맹인이 어두운 밤에 캄캄하 이러면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천원을 줄까 말까 이때부터 괴로워하고 얼굴이 빨개졌다 하여자 누가 주래 옆에서? 누가 그런 적도 없는데 내가 백만원 갖고 괴로워하면 또 이해를 해요 이건 천원 가지고 딸랑 천원 가지고 줄까 말까 그리고 뒷꼭지를 보고 뭐라 그래 그래도 천원을 줄걸 하느님이 이런 나를 보고 하늘에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저걸 천당에 데리고 올까 말까 뭐하러 십자가의 길을 하고 뭐하러 이렇게 심각하게 참여해제를 해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할 거라면 재작년에 여기 물폭탄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다 잠겼어요 평창에 근데 안성에 있는 요셉 양로원 농아 양로원 할머니들이 전화가 왔어요 수녀님을 통해서 신분이 우리가 돕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무료 양로원 있는 할머니들이 돕느냐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대요 그래서 천원씩 고수 덮칠 때 고리도 뜯고 음식물 남기면 천원씩 모은 돈이 50만 원을 모아뒀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 형제 중에 조립식에 사는 형제가 집이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80만 원을 갖고 왔어요 할머니들이 열 한 네다섯 번이 말 못하는 할머니들이 그리고 이불 열두 채 전기밥솥 하나 아니 무료 양로원에 사는 할머니도 1년에 한 번씩 돕는다는데 그 살기 좋다는 동백에서 살면서 한 번도 안 도우면은 여러분들 천당 갈 것 같아요? 못 가 아니 우리가 너무 이웃한테 인색하게 살아요 내가 시장에 나갔어 시장에 나갔는데 다리 잘린 분이 고무 타이어를 하고 음악을 틀고 껌을 리어커에 밀고 와 그러면은 야 천당 갈 공로쌀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해? 제발 내 쪽으로만 오지 마라 여러분들 교황님이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셨죠?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님이 저는 그 말이 이 세상 어떤 명언보다도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으로 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갈 때 행복하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 생활하는데 우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느님 믿는 거 아니야 온 우주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주인이 얼마나 행복해 뭐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욕심만 조금만 내다버리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다닐 때도 얼마나 많고 구경할 때도 많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그냥 대한민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대한민국에 다녀볼 때 너무 많아 결론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제 집에 가면은 당장에 경북궁 먼저 가세요 경북궁 비원을 한번 가보세요 그 조경이 얼마나 멋있어 남편 손을 잡든 자식 손을 잡든 친구 손을 잡든 가갖고 도시락 해갖고 거기서 딱 까먹으면 바로 왕비만 막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거기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5천원 만 원만 내면 5천원만 내면 왕비가 될 수 있는데 그 행복한 길을 우리가 땅바닥 우울하게 쳐다보느냐고 못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